아우 요즘에 어깨가 많이 아파 아우 왜 1도 안하는데 어깨가 아파 너 때문이야 아이고 또 돈 드는데 또 이거 청양외과 가야 되나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어디 보건소가 있잖아 보건소에 가면 물리치료도 있고 재활운동도 있고 그렇다구 그렇구나 의왕시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요통, 관절염 등 만성태행성 질환자나 근골격계 질환자,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질환에 맞게 통증 물리치료 또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보건소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? 보건소 든든하구만 그치 그거 알아? 우왕시 6개동 주민센터에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뭐 간단한 대사증후군 검사라든지 체지방 측정 등을 할 수가 있다기 이야 그 정도는 멀리 안 가져도 되겠네 그렇지 동주민센터만 가면 되는 거야 좋네 그럼 우리부터 일단 가가지고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재활치료 한번 받아볼까? 좋아 보건소 가자 가자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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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